러닝맨 팀이 이기게 되는 거고요. 재작진 팀의 골이 나오면 하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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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요. 단 한계로 골복판을 직접 나와요. 확률이 두 배예요 두 배. 맞을 수도 있겠다는 것뿐이에요. 지금부터 러닝맨 주점 시작하겠습니다. 와아아아 야 뭐야. 아니 우리들 서로 마주 보는 거 어때요. 아우 크레쉽 나오겠네 어? 와 많이 먹고 괜찮다. 그쵸 많이 먹고. 다 같이 발잡히네요. 다 같이. 목이 안 좋아가지고 잡아야 돼. 여러분 세 분 많이 받으세요. 미리 세 분 많이 받으십시오 신자 여러분. 런닝맨. 런닝맨 한 해 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진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야 진짜 곤란하겠다. 제발 제발 제발. 하나요 하나요. 돌려줘요. 자 그러면 2013 런닝맨 양말 결산. 야 여기서 지면 정말. 오늘 한 명을 복수고 한 거야. 우리 한명이도 빠졌다. 아니 근데 우리가 공이 많으니까. 이제 수동으로 공을 다 넘었습니다. 런닝맨 팀의 공은 57개고요. 그리고. 제작진의 공은 30개입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. 런닝홀스천. 시작하겠습니다. 나오는게 이기는거죠. 나오는게 이기는거죠. 나오는 팀이 이기게 되고요. 나오지 않는 팀이. 그 자리에서 바로. 불폭탄을. 맞게 되겠습니다. 자 과연. 2013년의. 연말검사. 누구에게 술려 보내될지. 조용하게라. 이거 황대왕권노라는게 아니겠지. 멋진 말고. 오늘은 보송하게라. 안 보인다 안 보인다. 멋진 말고. 오늘은 보송하게라. 안 보인다 안 보인다. 자. 공이 나왔습니다. 제 손에. 제 손에. 제 손에. 나 진짜 미치겠다. 너무 떨린다. 2013. 완전. 런닝맨 연말정산. 런닝볼 추첨. 마지막. 최후의 승리자는. 바로. 최장진 팀입니다. 최장진 팀입니다. 최장진 팀입니다. 최장진 팀입니다. 최장진 팀 팀입니다. 최장진 팀입니다. 최장진 팀입니다. 블레이 einges brincills. Gomu 형 어디 갔어요? 그러면은 그냥 도착지 않으면 이겨오는데요. 오늘은 보송하게 가, 젖지 말고 오늘은 보송하게 가. 아 이런 행운이 있나요? 그럴 때 내가 남필이가 그러죠? 짧고 어쩔 수 없죠? 오늘 우리가 물을 많이 내는데. 제작진이 실수를 해서 제작진을 마쳤어요.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 제작진에게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. 아 왜 이래요? 아니 이거 지급된 거야. 아까 고장 났나 봐요. 막내 PD가 만회하는 거 우리 맞추라고. 이미 늦었죠? 우리 추운 날에는 물기가 없는 거죠 형? 아 졌으니까. 졌잖아. 자 어쨌든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 아 아 아 아